angaChek 김구 주소만 알고? 히히히히히히! 청초건ulture 폰cher 청초건ole ो 끝 어 한번 뿌렸어? 와 미치신 놈인줄 알았어 아 오지마 니 revolt 에이 남을게 개새끼야 어우 13를 하나 15 boys 셀지 모르겠다 B B 많다 아lama G는 나 개구본다 나 개구본다 어우 나 brigege 반에도 맞았어 나 한 번 뿌렸어 아 한 번 뿌렸어? 아 미친 놈인 줄 알았어 아 오지마! 13% 하나 15% 엄마 패스 모르겠어 B많다 나 개구본다 나 개구본다 어우 나 개피 반에도 맞았어 친새끼 개구! 개구 낙하 미친새끼 개구 낙하 8번 2 B3 들어왔음 이거 15번 10%다 15번 어 설때 하나 설때 둘 해볼까 안 보이는데 설때 없어 뺐나본데 다 뺐다 에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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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갔네 아 유준이 아니 예전에 거기였다 15번 15번 둘 다 개피 다 개피 둘 다 피일이야 한 대씩 쓰면 죽어 그렇지 얘들 피일이야 아니 나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2번 들어갔겠지 뭐 안와? 와아 와아아아 할배새끼 아나아나 야 나 진짜 4번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고 나 무긴 쩔았어 둘 다 죽일 수 있었으면 됐지 가자 어 뭐야 으아 에이 들어가야지 2번 들어가야 돼 2번 15연막에 13포 하나 2번 클리어 아휴 아휴 정면 둘 하나 째 하나 더 또 하나 더 하나 더 킹 쩔 세븐 아 모네드야 인생은 1.2 세븐 사냥 사냥 세븐 사냥 설탕 하나도 나 나갔어 10포 먹었다 10포 다운 10포 다운 사운드 들을 수 있어 뭐? 죽였으면 다 아니야? 인생은 결과야 인마 인성 폭발 역시 갓인성 역시 갓인성 다스베이더 좀 어떻게 해 다스베이더 좀 어떻게 해보라고 다스베이더 100점 15연 나 팔 버렸어 나 지름없어 개구점프 센터 8번 앞으로 하나 간다 개구반 15 앞에 둘 10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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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구쪽 아니야? 아니구나 나 개구울 터줄게 여기있게 나가야지 개구 안보임 A설대 A설대 맞겠다 뭐야 탈개다 어디야 탈개다니야? 사운드를 못 틀어라 하하 아 왠지 내 뒤에 있는거 같다 8계단에서 어디로 갔지? A로 갔나? 아 왜 안 뒤져 뒤지란 말이야 하하 하하 마사지 오셨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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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삼삼하다 진짜 내가 좀 삼삼하지? 아 잠잠해 그치 이거 좀 커서 어? 하하 연막구 깔렸다 12포 개구점프 개구왔냐? 센터 10포 센터 10포 센터 10포 13번 10포 13 다카 13번 10포 정진 정면 정면 설대 정면 쪽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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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미 박스 뒤 지미 박스 뒤 하나 더 설대 라인 기둥 쪽에 하나 15다운이다 라스트 몰룡 13 아니야? 나 도와줘 여기 10포 여기 10포 여기 봐봐 아휴 알았어 봤어 아휴 지대끼야 아휴 붙으면 뒤지는구만 야 나 딸핀디 나는 불핀디 10포 없는디 안죽는겨 아휴 이제 개탈피어 지나가는 걸 보면 되는거 아님? 그렇지 으아암 간념 아니 존나 쬐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총질하니까 제가 아 여기 있구나 씨발하고 왔잖아 죽음을 부르는 여자 갓 헬려야 되냐고 갓 헬려? 아휴 괜찮은데? 어휴 좋다 옛날에 내헬려였는데 내헬려 아니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 칠 보이는데 15패스 없었다 와 에이 에이 조심해 패스 없었어 이번에 와 시가 초창 많았어 아 쏘리 설 때 둘 오케이 설 때 둘 1번 둘 모네드야 이 씨발 설 때 아래 하나 나이스 어 있다 있다 2번 앞에 2번 앞에 2번 앞에 설 때 1개다 1개다 우와 이 씨발 모넨 죽인다 거기 아니야 일참 일참 제발 알아 인마 이거 조금 하다가 저기 째려고 했었어 오지 말라고 쓴거야 공포탄이야 인마 아 진짜야 아 진짜라고 아니야 진짜야 또 아 이거 진짜 레알이야 아니 6만녀를 거짓말하니까 양충전화 같은게 아니 진짜로 일부러 공포탄하고 아 개새끼들아 직절하니까 거의 소동과 고모라구만 아 참 나 던지고 온다 열받아서 던지고 온다 열 받아서 던지고 온다 2번 클리어 2설때 하나 정면 라푸라 야 이거 8번 라인 있는거 같아 10번 들어갔어 10번 들어갔어 10번 들어갔어 10번 들어갔어 제발 10번 들어갔어 10번 들어갔어 개년이 개년이네 야 탈북 온다 아 온베인으로 와라 좋아 좋아 시크네 녀석 여기 온다. 됐어. 야, 솔베. 솔베였던 놈. 저 새끼 AK 국종이가 박았을지도 몰라. 아니야, 우리 간녀가 있다. 2번 더. 여기 있는 블랙스콜이 있어. 네, 웨이비. 웨이비? 왜 이렇게 안와, 이 새끼? 아니, 근데 진짜 1번 조금 쬐고 거기 쬐려고 한 거 맞아, 진짜야. 난 거짓말 안 해, 웬만하면 이런 걸로. 웬만하면 돼. 그래, 알았다고 할게. 알았구나. 아니, 스팀에서 배필 안팔아 오리진에서 말해, 오리진. 사람이 3번 정도는 믿어줘야 돼. 진짜 10간네, 이거 지금. 얘네 13안에 딱 쥐보고 삐 세포던데, 조심히. 칼 따와. ота도 에이패끝. 뭐야? humility. 죽예로 해봤다. grrp. Meine C試irer ist. 수고 있어! 공기 봤어! 아 없으면 다 알아주고 앞에서 칼 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